자 수요초대석 피플인사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신발의 역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첫 성장을 견인한 곳은 다름 아닌 이곳 부산이라고 합니다. 1970년 신발산업의 부흥기 시절 당시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고용인구는 5만 명이 넘었고요. 단일 품목으로 40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한국의 효자산업으로 불렸습니다. 자 그렇게 상승세만 보이던 부산의 신발산업도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다가 아쉽게도 점차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부산의 자체 브랜드로 컨셉트를 특이하게 잡고 국내는 물론 국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 향토기업 원슬리슈즈 이재한 대표 모시고 신발 얘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원슬리슈즈 어떤 업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부산에서 제조와 유통을 다 하고 있는 발편한 신발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발편한 신발을 만드는 회사. 보니까 베이크솔을 보면 빵부터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컨셉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품 상자는 에그타르트 넣는 상자 같고 신발을 한 짝씩 포장을 해주셨는데 이건 좀 바게트빵 포장해 주는 것 같거든요. 베이크솔이라는 이름부터 모델명 제품 포장까지 빵과 뗄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는 것. 네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발까지. 신발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신발로 이어진 건가요? 이어진 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다입니까? 그냥 빵을 좋아해서? 빵을 좋아하기다보다는 만드는 공법이 빵을 만드는 공법하고 신발을 만드는 공법이 거의 유사해서 사람들과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빵 신발? 빵 신발? 하면 베이크솔 할 수 있게끔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브랜드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공법을 찾아봤더니 벌커나이즈드 공법?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공법인지. 빵을 만들 때 저희가 반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그리고 어떤 틀에 여가지고 저희가 오븐에 구워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벌커나이즈드 신발도 고무를 어게가지고 청가재를 넣고 어게서 그걸 틀에 부어서 이제 폭신테이프나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 모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손수 손으로 다 가피에 아웃솔을 붙이고 그 옆에 있는 폭신테이프나 무늬 같은 것들을 엮고 난 다음에 그 신발을 가마솥에 넣어서 한 시간 동안 쪄서 고무가 익혀져서 만들어지는 공법이 버커나이즈 공법입니다. 가마솥이요? 네. 신발을 만드는데 왜 가마솥이요? 고무를 익히기 위해서 고무가 생고무에서 고무를 익혀야지만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신발에 들어가는 고무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어떤 장점보다는 처음 고무가 나왔을 때 유래가 됐을 때 그냥 생고무에 황이 들어가면서 고무의 성질이 변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타이어나 자동차 타이어나 다 그렇게 지금 제작이 되거든요. 그걸 지금 신발에 적용시켰던 게 처음 나왔던 공법이 버커나이즈 공법입니다. 가마솥이라 좀 신기하긴 한데 부산의 신발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공장들 문을 다 닫았거든요. 이 공법으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부산에 있습니까?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몇 개 정도 있었어요? 사실 공법이 틀린데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이 만드는 공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 정도가 그 공법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들고요. 버커나이즈 공법은 사실 사람이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사양화됐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로 더 공장을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국내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공장만 살아남게 되고 수출할 수 있는 공장만 살아남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일본 수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장이 연명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두 곳에서 지금 이 신발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가업을 물려받으신 거군요? 네.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8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아버님이 돼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제가 브랜드를 한다고 회사를 세운 게 먼슬리 슈즈고요. 아버님 회사는 KMAX 산업이라 해가지고 신발 버커나이즈 슈즈에서는 어깨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주방기기 업체인 하츠라고 렌즈 후드를 만드는, 제조를 하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완전히 다른 업종이? 네. 완전히 건축 쪽에서 다니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업종을 변경하게 된 건지? 거기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한국에서 2천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제가 사업을 또 하고 싶었고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이어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게 됐고 지금 시장 규모가 사실 틀립니다. 어떻게 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방기기 쪽의 후드 시장은 연간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신발 쪽 산업은 몇 조 단위에 훨씬 많은 지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적이 거의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신발 산업 쪽으로 뛰어드는 게 조금 더 글로벌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셨던 일들이 회사를 창업하고 또 이렇게 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이 좀 되셨겠네요. 네.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영업을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마케팅에서 3년 그리고 경영기획팀에서 3년 있다 보니까 두루두루 하셨군요. 네. 영업에서는 기본적인 영업하는 방법을 배웠고 마케팅에서는 물건을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기획팀에서 회사 전체적으로 공장도 있었다 보니까 공장이나 각 부서별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조사하면서 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리뷰를 봤는데 이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착화감이 좋다. 또 사이즈를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것도 있다. 이런 좋은 평들이 많았는데 신발끈을 정말 좋은 것을 쓰는 것 같다. 세계적인 브랜드급이다. 이런 평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발에 대해서 진심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신발 하나 또 새로운 소재의 버크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마솥에 찌다 보니까 항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하고 고객분들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실크 신발 올해 나올 실크 신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정도를 지금 공을 들여서 샘플을 만들었다가 테스트하고 만들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좀 더 제품화시켜서 지금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걸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저는 아실 거라 봅니다. 요즘에 어떤 제품에 내가 사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소비자분들이시죠. 그냥 안 사시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발을 한번 신었던 분들은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편안함, 컨버스와 반스와 다른 타사보다는 좀 더 편안함이 있다고 사실 저희 신발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데 아직 그럴만한 연령이 안 돼서 많이 신겨야 사실 매출도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빵을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 디자인 자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장도 빵같이. 빵같이 바게트 빵처럼 사실 신발을 엮고. 원래 이제 빵을 뽑아야 되는데 신발을 꼽았습니다. 다른 게 이 앞부분이 좀 디자인이 다른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회사 모델별로 모델 이름이 사실 지금 한 2, 3년 동안 이전의 2, 3년 동안은 빵을 모티브를 하다 보니까 다 빵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이름입니까? 그건 이스트라고 제일 첫 번째 나온 부분이어서 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스트여서 이스트라고 별명을 지었고요. 얘는요? 걔는 지금 신규어 나와서 빵 이름이 아니고 실크 신발이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실크 신발. 네. 새로 분해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코가 마들렌빵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모델 중에서는 클러스트라는 모델은 소보루빵. 그리고 스콘은 스콘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위해서 만들어서 스콘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빵들이 있다 보니까 스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외치지 못하다 보니까 색깔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요즘 안타까운 게 로컬 브랜드 경쟁력이 저조하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규모의 경제로서 마이키나 아디다스한테 이길 수 없는 내용이고 국내에서도 생산 관련돼서 로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있는 바람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사실 판매되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비나 홍고비를 많이 쓸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 현재 현실이고 특히 부산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통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블랙홈 회사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서울까지 가서 미팅을 하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사실 힘든 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 주변에 신발 제조 외에 나머지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자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베이크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한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신소재를 접목한 신발이 있다. 신소재를 접목한 신발이 있다. 그리고 신으면 편하다. 신으면 편하다. 그리고 위조 방지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위조 방지를 위한 뭔가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됩니까? 이야기를 좀 더 있다가 하고 싶은데 아웃솔 쪽에 저희 직원들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 이제 모든 신발들이 있고요.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조폐공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QR코드라든지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어디서 생산됐는지 나오고 어떤 분이 어디서 찍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복가품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수출하는 품목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새로 생산하는 건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인지도를 쌓으셨고 해외 진출도 하셨는데 해외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 중국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저희 신발 19년도에 수주했을 때 중국분들의 반응은 편하다는 거. 편하다. 그리고 독특하다. 브랜드가 독특하다. 신발 디자인도 독특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좀 아쉽다고 하는 거는 이제 가격 경쟁력. 아 그게 조금 아쉽다. 국내에서 저희 한국에서 저희가 뭐 베이커소 같은 경우는 다 한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어쩔수록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가격에 대비해서 이제 퀄리티 좋은 거는 다 아시는데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때 그분이 장벽이 될 거라는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실.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그렇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무역이 수출이 기본적인 베이스였는데 그게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외출도 못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뭐 좀 더 경제도 좀 침체가 되고 하니까. 사실 패션 쪽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힘드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먹는 거 줄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입는 거 신는 거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뭐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보더라도 그런 소비들이 줄일 수밖에 없고. 사실 반면에 고가품은 너무 잘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게 사실 뭐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또 싼 걸 더 많이 찾으신 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브랜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내 생산하고 국내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업체들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부국제 영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 비프와 베이크소리 콜라보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함께하게 되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참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영화제라고 하면 최고 수준의 페스티벌이고. 맞습니다. 그런 페스티벌에서 비프에서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와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비프에서 새로 나오는 굿즈 이름이 피트라고. 비프를 그림자를 뒤에서 빛을 보면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피트라고 나오게 되는데. 굿즈 브랜드를 피트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트를 하면서 국제영화제에서도 부산에 있는 기업하고 콜라보해서 조금 더 부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위해서 부산 기업들하고 콜라보를 하는데. 저희 말고도 네 군대가 진행이 됐고 저는 운 좋게 또 베이크소리 또 같이 콜라보하게 돼가지고 영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처럼 부산에서 창업하고 있는 또 창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전해 주신다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시청시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들이 사실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찾는 데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더 알릴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갔으면 좋겠고 지금 창업, 패션 쪽 창업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시대도 거의 끝났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터널 거의 끝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피플앤사이드의 원슬리 슈즈의 이재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